이순철님 모셔봅니다. 님이요. 청해들어 보도록 할까요?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. 이 복장을 처음 입어봅니다. 님이요. 님이시요. 기억이 가시나요. 뒷산에 적동새가 여태 더러운데 가시며 떠나시며 어쩌라 어쩌라고 나 밑에 오모가 나를 두고 온거 이 사랑 다 주기 전에 사랑하는 오늘 내 힘이 님의 향기뿐인데 님이요. 님이시요. 차라리 죽으려오. 님이 오는 세상 온통 암천지 내 삶하는 님이요. 가슴이 님이요. 가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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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이요 가슴 가슴받을 뼈받는 님의 손길뿐이네 님이요 님이요 차라리 죽으려 님이 없는 세상에 살아 무엇하리 내 사모하는 님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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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14번 이순철 님의 무대였습니다 님이요